나이트의 정신 나이트에게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와 아군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있다. 적을 공격하고 아군을 지켜라. 공격과 방어 두 가지의 균형이 맞춰졌을 때 너희는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. 그것이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될 나이트의 정신이며 계승해야 할 의지다. Zodblood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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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.